안녕 프링이들 굿모닝 오랜만에 생얼로? 오랜만에 봤나? 생얼로 인사드리게 됐어요 오늘은 프링이들이 진짜 기다리고 기다렸던 겟레디미를 해볼게요 지금 씻고 아니 일어나자마자 씻고 바로 카메라부터 켰어 그래가지고 진짜 붓고 약간 목도 잠겼어요 지금 일단 빨리 토너부터 발라볼게요 내가 토너를 바꿨는데 이거는 아비브 아비브 어성초 카밍 토너 스킨 요즘에 벌써 요만큼 썼어요 여기까지 이거 한 달 전에 처음 쓰기 시작한 거 같은데 트러블 나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토너를 쓰고 있어요 사실 원래 마몬드 토너 제가 고등학교 때 부셨으니까 하나만 오래 쓰다가 이걸로 바꿨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서 요즘에 이거 쓰고 있어요 오늘 제가 미술 배웠었잖아요 그러다가 좀 쉬었었거든요 한 5개월 정도? 그래서 쉬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오늘 두 시간 그림 그리고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돼 그리고 나 추천해줄 거 있어 요거 이거 저 로베티는 에센스 로션인가? 그거는 진짜 잘 썼는데 이거는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좋아 그리고 피부결 되게 좋아지고 아니 이거 바르고 잘하면 진짜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 그래서 지금 이거 벌써 두 병째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남았는데 이거 다 쓰면 또 사야 될 거 같아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저는 메이크업 할 때는 에센스 생략하거든요 그래서 크림을 바르고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보지 아 지금 너무 부었어 막 눈이 무거워 내 눈이 그래도 빨리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위험해야겠다 나 뿌리가 왜 이렇게 빨리 날아오는 거 같지? 어제 동생 생일이라서 같이 밥 먹고 하여트 가서 빙수 먹고 그랬는데 어제 너무 추운 거야 비가 오니까 근데 나는 긴팔 입으면 꽤 됐거든요? 밖에 나갈 때 근데 어리도 긴팔 입고 밑에를 반바지 입긴 했지만 그래서 그래도 추워가지고 어제 집에 오니까 약간 감기 기운이 있더라고 나시에 반바지만 입고 자다가 어제 딱 긴 바지로 바꿨어 긴 바지 잠옷으로 이 붓기차가 되게 좋더라고요 혹시 붓기차에 관심 있는 프링이들은 한번 먹어봐요 호박팥차 이거 중요한 광고 같은 거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거 딱 차놓고 가면서 계속 먹거든요 그리고 오늘 선크림 이거는 라운드랩 수분 선크림 발림성이 좋아서 요즘 잘 쓰고 있어 밀리지도 않고 백탁도 없고 일단 나는 선크림 중에 백탁이 있는 걸 좀 불호하는 편인데 그냥 수분 크림 바르는 느낌? 그래서 요즘 잘 쓰고 있어 프링이들 이제 베이스를 해볼 건데 파데 안 쓰고 요즘 비비가 좋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바르고 요즘 사실 화장도 내가 진하게 안 하니까 오늘도 진하게는 항상 진하게 안 한다고 하지만 겟레디 이미 찍으면 던지다 보니 진해지는 마법 근데 평상시에는 진짜 진하게 안 하거든요 그냥 비비 바르고 눈썹하고 마스카라하고 입술 바르고 끝 진짜 평소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될지 모르겠어 내가 겟레디 이미 찍으면 계속 막 이쁜 거 있으니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계속 덧바르잖아요 그리고 이 퍼프 진짜 좋아 다이소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퍼프 진짜 좋아 그래서 퍼프 사실 빨라 쓰기도 귀찮고 안 빨려놓고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다이소 갈 때마다 다섯 개씩 사놓고 쟁여놓거든요 한 봉지에 두 개가 있어요 이 퍼프가 근데 가격도 되게 싸 좀 쓰다가 버리고 바꿔주는 편이야 이거는 내가 쓰는 이유가 사실 커버력도 없고 그냥 되게 촉촉하고 일단 피부가 되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난 이 비비를 지금 몇 통째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근데 이 비비는 바르기 전에 기초를 무겁게 해놓으면 바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해야 돼 그리고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며칠 전에 더현대 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 재밌더라 내가 더현대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처음 가봤다니까 놀라더라고 왜냐면 사람이 공이 너무 항상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만 들어보면 주차도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정도로 진짜 사람이 많나 싶어가지고 사람 많은데 불편하니까 잘 안 갔는데 평일에 그냥 너무 궁금해서 가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더라 지하 2층부터 호떼 2층까지 다 돌았거든요 그래서 한 두 시간 반 정도 걸렸어 구경 다 하고 그러니깐 그거 있더라 최고심 팝업 반대편에 딱 보이는 거야 최고심이 나 그 이모티콘 몇 개 있거든 그래가지고 나도 거기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봤는데 줄이 와 진짜 너무 길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했어 거기 근데 되게 아쉬웠어 그래서 나도 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보고 나왔지 뭐 눈썹은 꾸찌 사람들이 왜 더현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 볼 것도 많고 귀여운 거 이쁜 거 너무 많고 근데 거기 텅장 되겠던데 텅장 살 게 너무 런터인데 충동 보면 가 눈썹이 베이스가 밀려가지고 내가 그냥 양쪽 그려버렸어 딱 이거는 브로우 쉐이퍼 이거 약간 눈썹결 살리는 건데 솔이 되게 다른 제품들보다 조그만 해서 약간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아이메이크업 해볼 건데 짠 이거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코랄 스튜디오 이거 너무 이뻐 신상인데 이쁘죠? 요 컬러로 베이스를 먼저 잡아볼게요 아 나 오늘 진짜 진하게 안한다 뭔가 이 섀도우 느낌이 왔어 이쁠 거 같은 느낌 사실 평소에는 이런 컬러 하나만 바르고 그냥 마스카라 하고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은 내가 프링이들이랑 같이 화장하는 날이니까 조금만 더 해봐야지 요 컬러랑 요 컬러를 섞어서 한번 발라볼게요 그리고 내가 27년 만에 타코야키에 눈을 떴거든요 난 타코야키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타코야키 아무 생각 없는? 뭔가 타코야키 먹자면 그냥 그렇게 좋진 않은? 타코야키지 나 지금 빠져가지고 맨날 맨날 먹고 싶은데 너무 살킬까봐 참고 일주일에 한 번에 꼭 먹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 맛있더라 하남 스타필드에 진타코인가? 하여튼 그게 있어요 진짜 맛있어 거기 그래서 혹시 스타필드를 갈 일이 있으면 타코야키 무조건 먹어야 돼 프링이들 거기 무슨 칠리 맛도 맛있고 치즈 명란인가? 그것도 맛있고 오레지나도 맛있고 진짜 맛있어 진짜 그래서 요즘에 타코야키에 빠져서 맨날 밤만 되면 타코야키 먹고 싶다 이러고 있어 가을 가을하게 이 컬러 지금은 9월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도 벌써 얼마 안 나온 거야? 아니 뭐 했다고 벌써 9월이야? 물론 난 바쁘게 살았지만 시간이 너무 빨라 진짜 이러다가 살은 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갑자기 밤에 이제 핸드폰을 먹는데 근데 갑자기 눈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나는 베베나 배치털이 눈에 들어갔다 싶어가지고 안약 넣고 물로 씻어먹고 오만치 집사했는데 나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 눈 큰일 났다 하면서 혼자 막 날뛰고 있었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그렇게 눈을 봐도 없어 나는 눈에 속눈썹 들어가면 내가 손으로 딱 빼는 스타일이거든? 그리고 속눈썹도 없고 개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계속 눈이 막 이물감이 느껴지면서 아픈 거야 아 도대체 뭐지 싶어가지고 물에서 눈을 못 뜨거든요? 근데 네이버 쳐다보니까 물에서 눈 뜨고 딱 물 씻어주면 괜찮다는 거야 또 이렇게 손에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딱 떴어 근데도 안 되는 거야 두 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계속 눈이 아파서 결국 응급실 갔잖아 그 변호사 분이 여기 눈에 이 호수가 있으면 이렇게 물로 계속 씻어주더라고 한 15분 정도 씻었어 주로 괜찮아졌어요 나 응급실 가기 잘했지 왜냐면 내가 그 다음날 해외 출장이 있어 그랬거든요? 내가 또 그 출장에 지장이 가면 안 되잖아 왜냐면 나는 렌즈도 껴야되고 나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렌즈를 못 끼면 촬영을 할 수가 없거든 이게 앞이 뭐 안 보여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어때요 어때요? 극 보여주게 마스카라는 이거 너무 귀엽지 강아지 페리페라 이거 부산 브이로그에서 올리브영 갔을 때 샀던 거 아 더 현대 또 가고 싶구나 또 그렇게 재밌는 데 있나요? 볼 거 많고 거기 맛있는 데가 어딘가요? 다음에 거기서 밥을 먹어야겠어 내가 지금 너무 더워서 머리를 올렸어 내가 아이라인 안 그리려고 했는데 조금만 그려볼까? 욕심나는데? 여기 아까 그 팔레트에 제일 진한 투코브랑 컬러로 일단 눈 앞머리부터 어때요? 그려 말어? 지금 딱 정해 그려? 사실 뭐 이렇게 섀도우로 하면은 진하진 않으니까 이쁜데? 역시 아이라인인가? 그리고 여기 초코브라운 위에 살짝 연한 브라운으로 밑에도 좀 채워볼게요 짜잔 이건 클리어 팔레트 미쳤다 너무 예쁘다 되게 예쁜 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밀밑 애교살 살짝만 해볼게 나 애교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펄이 너무 예뻐서 오 발색 왜 이렇게 잘 돼? 범이나야? 이게 지나가기만 해도 영롱 그 자체 그렇지만 너무 진해 나만 아는 정도 프링이들 이제 거의 끝났어 내 메이크업 쉐딩 찍어가지고 진짜 깨졌어 잠깐만 프링이들 쉐딩 깨져가지고 하나 버렸어요 그래서 요거 새거 에뛰드 그림자 쉐딩 나는 요거 위에 거를 쓸게요 톨을 마구 마구 깎아준다 오늘 이 섀도우랑 내 머리 컬러가 진짜 찰떡인데? 이 약간 오렌지빛 나는 브라운 짜잔 커피 커피 술 제대로 나 원래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아까 귀찮아가지고 그냥 시켰어요 요거 나 열어서 보여줄까? 짠 이쁘지? 쿠키 같지 않나요? 이름도 쿠키야 진저브레드 쿠키 클리오 벌써 이쁜데? 이쁘다 프링이들 잘 안 보이죠? 실제로는 이 뭔가 감귤 색깔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싹 올라왔는데 잘 안 보이네 잘 안 보이네 이런 색감이거든요 이건 약간 진짜 입자 작은 펄이 있어 이거 두 개 컬러 좋아 미쳤다 코에도 살짝 켜야겠어 렌즈 통에 담겨있는 게 뭘까요? 하고 촬영할 때 만난 메이크업 실장님이 있는데 그 실장님이 이걸 발라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서 사냐고 했는데 한정판이라서 못 산다는 거야 근데 이 실장님이 이렇게 렌즈 통에 엄청 많이 담아주셨어요 너무 감동이지 이 눈 위에 눈두덩이 위에 살짝 해주면은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게 내가 왠지 양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아 어때요? 번쩍번쩍하지? 번쩍번쩍 바디에 쓰는 건데 이렇게 눈 위에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이걸 해주셨는데 너무 이쁜가 하고 찍을 때 어때요? 이거? 예쁘지? 프랭이들 이제 드디어 대망의 립 단계 일단 립 펜슬은 저의 최애 A5예요 요즘 내 최애 립이 있는데 페리페란 엣지 누드 2호 진짜 완전 누드톤이야 그쵸? 완전 누드 리얼 누드 이게 되게 팁이 두꺼워서 좋아 그리고 위에는 요거 페리페란 메이드잇 이것도 진짜 이뻐 살짝 붉은 버건디 컬러인데 약간 갈색 립 같기도 하고요 버건디와 갈색 립의 중간 근데 요즘 이게 그렇게 이쁘더라고 어때요? 어때요? 프랭이들 머리 풀고 싶었는데 오늘 메이크업이랑 무게 앗 뜨거 자 이렇게 오늘 겟레디 입니든 오늘 옷 보여줄까요? 이 회색 시가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프랭이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 영상도 봐줘서 고마워요 또 보고싶은 영상 있으면 프랭이들 댓글로 남겨줘요 안녕 나 이제 나가야돼 진짜 아니네 마지막 확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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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